박군이 만약에 이번 여행을 준비했다면 지금 김민혜 선생님 너무 잘하고 왔거든요 너무 완벽했어 박군 스타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이번 여행에서 부족한 게 있어 보였어요? 다 맘에 드는데 저는 물에 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는 물에 직접 들어가서 낙지를 직접 잡아와서 직접 거기서 낙지를 도와 먹었거든요 쉬러 갔다고 이 사람은 쉬러 아니 구경하시라고 그러고 저만 자꾸 나만 잡고 우와 그럼 너 진짜 와 준아 카톡이 왔어 또 배짱이 이제는 배짱이 형님들에게 돼 형님들한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뭐라 왔어요? 여행은 즐거우신가요? 배짱이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대 맛있는 즐거운 저녁식사 대신 하면서 여길 봐봐 피크닛 바구니에 보내주셨네요? 개미에게 보내는 배짱이 선물 배짱이 선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있어 보이는데요? 개미에게 보내는 배짱이들의 선물 자, 개봉목두 공연